2011년 3월 11일 오후 3시 15분에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서북서 동남동 방향 압력을 받아 생긴 역단층 해구형 지진이며 단층의 크기는 약 70kkm입니다. 이바라키현 해역에선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 사이 수렴대 지역에서 규모 7클래스의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바라키현의 진원역에는 돌기가 최소 2개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돌기가 동시에 또는 특정 간격으로 파괴되어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바라키현 해역에 일본 해구에선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를 얹고 있는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바라키현 남쪽에선 필리핀판이 사가미 해국에서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에 끼어들어 섭입해 가라앉는 복잡한 구조의 지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지질 구조로 이바라키현 해역은 지진이 잦은 곳입니다. 일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에선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어제 2월 28일 바로 이곳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최대 진도 3, 4.5와 3.4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3월 2일 새벽 2시 21분에는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3.7과 오전 8시 27분에는 규모 3.6의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 중에 있습니다. 연속 4번의 지진이 발생 중인 이바라키현의 지진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일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월 17일 금요일 오키나와 해역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 8일 후인 2월 25일 토요일에 일본 호카이도 구시로 동남동쪽 62km 해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남단 오키나와 그리고 북단 호카이도에서 남북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지진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중간지대인 이바라키현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면서 오키나와 호카이도 그리고 이바라키현으로 이어지는 대지진 전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대지진 패턴은 남태평양 통각 피지 빠누아누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펠리핀 그리고 감에서 북마리아나 우가사와 라제도와 이즈제도에서 신발 지진 발생 후 일본 본토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는 패턴이 있으며 오키나와 규슈 휴가나다 주변 호카이도 그리고 이바라키현 주변에 지진 발생 후 대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시작하여 일본 본토를 삼각형 모양으로 치는 삼각형 패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진 패턴 중에 하나인 오키나와 호카이도 이바라키현의 지진 발생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며 위에 언급한 대지진의 패턴은 제 개인적인 연구 결과이므로 공식적인 논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닙니다.